자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립니다 소개합니다 박창원씨 무대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굉장히 소개합니다 백일에 소유 한 잔 마시오 하루에 해보를 열어버리자 힘들고 어려워도 만족하는 그 말이지 번도 좋고 영애도 좋지만 최고는 아니잖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요 멋지게 살아가요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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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힘들고 어려도 만족하던 듯 아니지 돈도 쳐먹고 명예도 쳤지다니 최고는 아니다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여 멋지게 살아가여 멋지게 살아가여 감사합니다